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중 3천 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천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995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홀로 물량을 담았고 기관과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중국 황다그룹이 부채를 지급했다라는 소식과 또 간밤새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조금 부진했는데요.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 길 잃지 마시고요. 주유소 3부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건증된 위원님과 함께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죠. 서울경제TV에서 개국 13주년을 기념해서 언택트 강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샵 00815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최지원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잘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미증시는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궁금한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코스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을 받으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하락장을 우려시킨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이런 이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다. 그 악재들이 나왔을 때 연준의 반응이 시장을 내리게 하는 정말 금리 인상 카드를 들고 왔을 때 아니면 테이퍼링을 연준이 발표한 테이퍼링 계획은 내년까지 좀 천천히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 계획이 아닌 지금 당장 시중에 풀린 돈을 빠르게 회수하겠다 금리 인상이라는 수단을 써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악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도 상승을 할 거다 강하게 상승을 할 거고 여전히 고점 갱신의 가능성도 보인다 충분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석은 정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증거로 S&P가 신고가를 갱신했고 나스닥도 거의 다 올라왔죠. 미지 증시는 정말 빠르게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못 오르고 있을까? 일단은 오늘 차트를 보면은 목요일날 이제 오후 3시에 진행하는 최저안의 100점 100승 시간에서 오늘 목요일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시장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조정이 오더라도 2,990, 10월 18일 날 월요일날의 저점인 2,990을 이탈하지 않고 마감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장대양봉을 만드는 날이 올 것 같다. 호스피에도 장대양봉이 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마감에 2,990까지도 가지 않고 2,996 갔다가 반등하면서 지켜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강한 장대양봉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런저런 테마들이 다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오른 테마가 달라요. 어느 날은 메타버스, 어느 날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지, 골판지 관련주들, 또 어느 날은 싸이월드 관련주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테마가 달랐는데 이런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개인분들이 매매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오르는 테마를 좀 따라가면 다음 날은 그 테마가 내리고 또 다른 테마가 오르고 그 테마를 또 따라가면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테마가 오르고 기존의 테마들은 안 오르고 이러면서 테마들을 번갈아 가면서 순환이 돌기 때문에 좀 개인들이 매매하기는 어려운 장인데 이런 장일수록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이나 테마가 좋고 차트가 괜찮다면 분명히 내 종목에도 어떤 이슈와 함께 수급이 올 거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좀 잘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아요. 특히 3점 같은 거는 아직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다음 주 중에 코스피의 장대양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또 개별주가 아닌 대형주 의주의 시장이 되겠죠. 3점 하이닉스를 필두로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이 오르면서 수급을 다 가져가면서 코스피는 강한 양봉을 띄울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에 올랐던 그런 이런저런 테마가 엮여있는 종목들은 수급을 아무리 좋은 테마나 이슈가 있어도 수급을 약하게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는 슬슬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한 번은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만약에 짰다면 대형주 이번 주 같은 경우 대형주를 원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을 낮추거나 아니면 대형주가 없으신 분들은 포트에 대형주를 한두 종목 정도 편입시키는 그런 매수 전략을 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다음 주 역시 증시가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정말 많이 올랐죠. 미국 증시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랐냐. 이제 우리나라 경제 펀드멘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입니다.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최근에 원자재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죠. 한 30%에서 40% 정도가 평균으로 올랐습니다.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외국인들이나 이런 좀 다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의 경제 펀드멘탈 자체가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점점 공급이 확대되고 이런저런 원자재값이 좀 각자의 공조, 에너지 공조나 이런저런 무역 협조나 협동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원자재값은 다시 한번 조정세를 거칠 확률이 높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세를 거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현재는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저런 악재도 좀 잘 버텨주고 있고 강한 상승을 충분히 지금도 기대해보셔도 되고 다음 주 정도에는 나와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좀 붙임이 많았던 이번 주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장에 대해서 좀 복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면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든든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15 최재원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정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B금융이요. KB금융 정말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량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만 3천원에 34%. 6만 3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4% 맞으시죠? 네. 네. 네, 6만 3천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좀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한 6년이나 됐을 것 같은데요. 한 5년. 6년째 보유를 하고 계셔요? 네, 한 6년 더 됐거든요. 7년. 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충성적인 주제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KB금융을 보유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그대로 계속 내려가가지고 좀 팔려다가, 좀 올라오면 팔려다가 못 팔고 못 팔고 그래가지고. 아, 매수가까지 올라와주지를 못해서 계속 6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실지 바로 진단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금융을 6만 3천원에, 비중도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네. 34%를 꽤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2만 5천 850원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코로나 쇼크 때. 이걸 어떻게 버티셨는지 참 대단하신데, 이거를 사실 좀 추가 매수를 한 번은 했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냥 무서워서 못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상담을 했었더라면 추가 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흐름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흐름은 괜찮은데, 일단 시청자분의 평당가가 너무 높아요. 5만 7천 6백원이면 거의 최고점, 역사상 거의 최고점 부분인데. 그래서 5만 9천원, 6만 3천원, 현재가 5만 7천 6백원, 6만 3천원이면 거의 최고가 부분이죠. 6만 9천원, 2백원이 정구점이니까. 네, 네. 정구점을 넘거나 정구점 근처까지 가야 이제 좀 탈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현재 흐름만 딱 말씀을 드리면, 나쁜 흐름은 아닌데, 지금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지금 굉장히 잘 오르고 있죠, 차트 보면은. 차트를 보면 좀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여기 5만 9천 2백원을 한 번 넘어줘야 돼요. 5만 9천 2백원을 확실히 넘어줘야, 이게 뭐 시청자분의 평당가까지 가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하려면, 당연하겠지만, 5만 9천 2백원을 넘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5만 9천 2백원만 넘으면, 최고점인 6만 9천 2백원, 최근에 은행주 나쁘지 않습니다. 은행주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테이퍼링 이슈도 있어서 은행 관련주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정구점을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좀 다시 봐야 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가려면, 시도라도 해보려면, 5만 9천 2백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시도라도 해보려면, 5만 9천 2백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첫 번째, 5만 9천 2백원을 넘는다, 넘는다 하면 쭉 올라올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6만 3천 원, 4천 원까지는 가줄 것 같아요. 만약에 6만 3천 원, 4천 원까지 가요. 은행주가 더 갈 수 있어요. 이런 은행주가 더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최근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욕심 버리시고, 만약에 지금 이대로 5만 9천 2백원을 돌파해서 상승이 나와준다 하면, 시청자분의 매수가 부근이 저항대가 있습니다, 좀 강한. 6만 3천 원, 4천 원 부근이니까, 일단 비중도 너무 크고,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평단에서 나오시고, 더 가든 말든 이제는 내 거 아니고, 6만 3천 원, 4천 원에 바로 와준다면 정리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종목 많습니다. 좋은 종목 많으니까 미련 가지 마시고, 만약에 5만 9천 2백원을 못 넘고 내린다. 만약에 내리면, 제가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4만 6천 5백원, 그리고 4만 2천 9백원. 이 두 가격 기억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못 넘는다면 내려와서, 이 두 가격 중에 한 가지 가격을 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이 가격까지 주고, 아무리 많이 내려도 4만 2천 9백원은 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중이 34%니까, 34%를 더 태워라 이런 게 아니라, 평단을 낮추시되, 한 5만 9천 2백원은 아래로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격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두 가격 5만 9천 2백원을 바로 넘지 못하고, 여기까지 내려와주면, 추가 매수를 해서 5만 9천 2백원 아래로 평단가를 맞춰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탈출할 수 있게끔,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추가 매수 전략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올라간다면 평단가 탈출,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일단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확 낮추자, 이렇게 두 가지 전략, 위로 갔을 때와 아래로 갔을 때 두 가지 대응책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좀 대응하시면 문제없이 탈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연말 배당까지 가면 어떨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배당, 배당. 배당이요? 글쎄요, 만약에 배당까지 갔는데, 그때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고점을 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저희 예상대로만 가지는 않아요, 정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좀 현재 은행권에서 많이 점유율을 높여가는 이슈도 있고 해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배당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먼저 바로 올라서, 시청자분의 매수가를 준다면, 이게 버텨볼 만한 매수가가 아니에요. 거의 정구천 부근이라서, 배당을 욕심내시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 손실이 훨씬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먼저 위로 주면, 탈출을 바로 하시고, 먼저 내려와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얼추 배당이랑 시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한 번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만 3천 원이 가까이 오면 팔까요? 네, 평당가가 근처에 오면 매도하셔서, 일단은 원금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더 드렸습니다. 네, 6년 동안 보유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KB금융과 함께 오고 계신데요. 일단 5만 9천 2백 원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두 개 말씀해 드린 이 추가 매수 가격까지 잘 기억하시면서, 매수가 근처로 오면 미련 없이 탈출하자라고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녹십자 홀딩스요. 녹십자 홀딩스요. 매수가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만 6천 4백 원에 20%요. 3만 6천 4백 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네. 네, 20%를 보유하고 계신데, 4월, 5월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아, 4월, 5월쯤 매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녹십자 홀딩스가 이제 1월쯤, 올해 초에는 급등을 했다가, 1년 내내 좀 부진하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추가 매수,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는지, 지금 추가 무사를 해도 되는 건지, 1차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아야 되는 건지, 손재가는 혹시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계속해서 좀 제약 바이오주다 보니까, 좀 어떻게 대응을 가져가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3만 6,400원에 비중 20% 맞으시죠? 네. 일단 이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녹십자랑,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가 계열사들이 정말 많은데, 기본적으로 녹십자가, 그 머크, 코로나19 치료제죠. 먹는 치료제, 머크, 미국 제약사 머크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안 올라가요. 네, 머크 관련 호재가 나왔을 때, HK 1호에만 오르고 오히려 녹십자 관련주들은 내렸던, 주로 보면서, 와, 이래서 주식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수급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여전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이번에 머크가 다시 한번 좀 호재가 확실해지면, 아무래도 확실해질 것 같은데, 인상이 다 좋은, 결과가 다 좋게 나오고, 실제로 머크를 다들 먹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조금, HK 1호에는 하나만으로는 수급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아마 녹십자 관련주들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오를 것 같은데, 일단 차트상으로 또 봐야겠죠. 차트상으로 또 봐야 되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은, 3만 5백원이랑, 2만 4천원, 한 6백원? 이 사이가 좀 강한 지지 박스예요. 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이에 갭이 너무 크죠. 2만 4천원이요? 네, 2만 4천 6백원이요. 네. 일단은 2만 4천 6백원까지는 안 보내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지난번에 하락할 때도, 거기까지 안 가고 한 2만 7천원 정도를 지켜주면서, 2만 4천원까지는 안 갈래, 뭐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거기가 쌍바닥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쌍바닥이 좀 확실해지려면, 쌍바닥이 확실해지고,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려면, 3만 5백원 위로 안착을 해줘야 돼요. 보면은 지금 하루, 이틀, 3일, 3거래일 동안 3만 5백원 위로 안착을 못해줬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라 보고, 녹십자 홀딩스가 일단 3만 5백원 위로 안착만 해주면은, 그때는 고려하시던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3만 5백원을 안착하면요? 네, 3만 5백원 위로 올라왔다가 안착까지 해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셔도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당가가 추가 매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평당가는 또 아니에요. 네, 녹십자 홀딩스가 만약에 오른다면, 4만 원에서 4만 1천 원까지는 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 평당가시거든요. 현재 보면은, 평당가가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평당가도 아니십니다, 현재. 제가 왼쪽에서 먹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물리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추가 매수를, 굳이 하고 싶으셔서,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겠다, 이러면 하셔도 되는데, 추가 매수라는 게 실제로 시청자분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비중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이런저런 리스크를 더 싣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만 5백 원을 넘어서 올라준다면, 4만 원에서 4만 1천 원까지 올라갈 종목에, 굳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고요.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다만 3만 5백 원 위로 확실하게 안착했을 때 하자.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크 관련주가 국내에 몇 개 없어요. HK인호엔이랑, 제가 알기로는, 5백 원 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만약에 머크가 상용화가 된다면, 아마 녹십자 관련주들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머크가 통과가 되면, 다른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 이런 회사들은 다 주가가 많이 하락할 거라, 아마도 머크 관련주로만 수급이 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K인호엔 혼자서 그 수급을 다 가져가기에는, 너무 큰 호재고, 아마 녹십자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 호재를 받아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 매수 필요 없다. 다만 하시고 싶으시다면, 3만 5백 원 위로 안착했을 때 하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많이, 머크가 언제 승인이 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임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겠죠, 효과가 정말 좋으면. 그런데 그 3만 5천 원 위에 혹시 매물 많지 않나요? 이게 매물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많이 내렸고요. 기간 조정도 충분히 지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 혹시 녹십자, 랩셀러 갈아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녹십자, 랩셀, 홀딩스, 녹십자가 오르면, 머크 관련주로 해서 녹십자가 오르면 다 같이 오를 거라서, 굳이 갈아타지 마세요. 다 똑같은 종목이고, 여러분들 매물대 차트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 없는 차트입니다. 그거 굳이 참고 안 하셔도 되고, 매물대를 뚫고자 하면, 하루 만에도 다 뚫고, 거래랑 실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 매물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좀 강한 저항대가, 4만 천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완전히 지지를 받은 건 아닌가요? 아직은 확정이 낫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상승 다이버전스 움직임도 좀 보이고, 2만 4천 6백 원까지는 안 가려는 의지가 조금 보여서, 현재로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테마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상담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청자님 혹시 지금 TV 볼륨이 높여져 있으면,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NS텍이요. SNS텍 종목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한 20, 한 몇 프로 될 것 같고, 매수가는 한 2만 2천 8백원에서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매수가가 2만 2천 8백원이요? 네, 네. 네, 2만 2천 8백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아니, 아니요. 3만 2천 8백원. 아, 3만 2천 8백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정도 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3만 3천 4백원이니까 지금 약 수익 보고 계시네요. 아, 근데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누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게 됐거든요. 근데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이걸 샀어요, 많이. 네. 그래가지고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겠네요. 잘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네,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음, 한 한 달 약간 못 됐을 거예요. 10월 초에 국내 최초 투과율 90% EUV 펠리클 개발 소식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후로 샀어요. 아, 그 이후에 들어가셨어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또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흐름을 또 위원님께서는 내다보실지 바로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NS 택 매수가가 32,800원의 비중 20몇% 맞으시죠? 네, 네. 32,800원이면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저는 수익권에 처음 얘기 들어서 샀는데 나중에 산 사람들이 거기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도 잘 지금 처음이라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일단은 좀 보면은 일봉 차트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굉장히 큰 호재를 갖고 있는 회사는 맞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일봉으로만 보면은 차트가 조금 보기 번거로우니까 주봉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주봉으로 보면은 일단은 3만 4천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벌써 한 몇 주째 돌파를 좀 제대로 못해주고 있죠. 이때가 10월 첫째 주에 좀 돌파하나 싶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밀려버리면서 좀 3만 4천원을 시원하게 돌파해주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이때는 좀 증시 조정이 있었죠. 증시 조정이 있었던 때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랬던 것 같고요. 현재 그래도 저항 부근에서 밀리나 싶으면 좀 버텨주면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시장이 좀 좋을 거예요. 다음 주 시장이 좋을 거라서 많이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엄청 큰 종목도 아니고요. 사실 7,164억이면은 조그만 회사고 올라오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3만 4천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서 주복 마감이 3만 4천원 위로 돌파를 해서 마감을 한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4만 5천원까지요. 이게 뭐야 새로운 뭐를 해가지고서 좋은 호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다가 좋아질 줄 알고 이걸 사서 도대체 입숨으로다가 사람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그 시청자분이 아시는 호재를 전 국민이 다 알겠죠. 전 국민이 이미 다 아는 호재고 주가도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1,875원짜리가 지금 5만 3,400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건데 그 호재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엄청나게 안 좋다 이런 뜻은 아닌데 지금은 3만 4천원을 다음 주에 돌파를 해주냐 못해주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못 해주면 많이 밀리나요? 만약에 못 해주면 2만 2천원, 1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생겨버립니다. 2만 2천 100원까지는 조정을 받게 되고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2만 2천 100원에서는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릴 것 같다. 다음 주에 3만 4천원을 못 넘을 것 같다 하시면 일단 내리시면 됩니다. 시청자분은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내리면 되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 높게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돌파해주면 4만 5천원까지는 가요. 그 이상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호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아는 호재니까 이미 되어 있는 호재고요. 그렇지만 4만 4천원, 5천원 정도까지는 오를 것 같으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설마 그거보다 평단이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4만 4천원, 5천원 오면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분들은 만약에 먼저 내려간다. 돌파를 다음 주에 못하고 밀려버리는 것 같다 하면 시청자분이 같이 갖고 계시면서 고통받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시청자분은 먼저 정리하시고 그분들은 만약에 이게 2만 2천 100원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추가 비수를 하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웃을지 모르지만 대표님께서는 이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올라갈 거 같아요. 이거 다음 주 봐야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유일하게 보는 2평선인데 221선이죠. 지켜주고 있어요. 일봉상에서는 좀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 크게 저항을 막고도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라 밀릴 가능성보단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한 7대 3 정도? 제 예상을 굳이 예상을 해보자면 7대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간다고 보고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일단은 올라간다면이죠. 그런데 만약에 3만 4천 원을 다음 주에도 못 넘는다 하면 2만 2천 100원까지는 내려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3만 4천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늦은 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만 4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4만 5천 원 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네 국전 약품. 네 국전 약품 매 숟가락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만 6천 원인데 오늘 너무 밀려서 그대 오늘 너무 밀리라 오늘 5%나 빠져서 좀 속상하시겠어요. 네 손절미 하려고 하다가 상담 받아보고 네 손절미 하려고 그렇죠 전화 잘 주셨습니다. 비중은 얼마나 드세요? 20%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전 약품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며칠 됐어요. 아 매수하신지는 한 며칠밖에 안 되셨고요. 네. 그런데 오늘 5%나 빠져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전 약품 이 머크 관련주로 9월 말쯤에 굉장히 좀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머크 관련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머크 그리고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이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매수과가 16,000원에 비중이 20% 맞으시죠? 예. 방금 앵커님께서 이거 머크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머크 관련주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치료 물질 관련주로도 알고 있는데 머크 관련주로도 엮여있고 머크 관련주로도 엮여있고 자체적으로 치료제 물질도 개발해 있고 예예. 그러면 좀 다행인데 일단은 치료제라는 게 코로나19 치료제라는 게 이분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을 다 아셔야 되는 게 치료제라는 게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독감에는 타미플루가 있듯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10종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10종이 안 되는데 그만큼 치료제 개발이라는 게 어렵고 한번 만들어지면 좀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만약에 머크가 승인이 난다면 머크 관련주들은 정말 많이 오를 것이고 그게 아니면 머크가 승인이 난다면 관련되지 않은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할 텐데 다행히 머크 관련주로도 엮여있다고 하니까 그 관점으로 한번 차트를 볼게요. 머크가 16,000원이시면 지금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한 12,2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14,200원인데 한 2,000원 정도의 추가 조정은 받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추가 매수할까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차트를 보시면 차트 보이시죠? 지금 12,200원에서 10,150원 사이가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 박스입니다. 일단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10,150원을 이탈하면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아예 깨져버립니다. 상승 추세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탈출을 하는 게 좋고 다만 이게 정말 머크 관련주가 맞다면 머크의 호재가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를 지킬 거예요. 이 노란 박스가 12,200원에서 10,150원에 있는 자리를 지킬 텐데 일단 딱 보자면 굳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매수가는 아니에요. 올라간다면 이 종목이 만약에 12,200원에서 10,150원을 지키고 올라간다면 국전약품은 머크 호재와 함께 2만 4,900원도 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면 1만 4,000원에 지금 매도 해놨다가 미도 오면 다시 들어갈까예? 그러지 마시고 이미 들어가신 거 어차피 2,000원 차이거든요. 12,200원이 지지 라인이라고 해서 12,200원까지 딱 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확률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아마도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12,200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지켜준다 하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비중 20%나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지켜주고 오른다면 16,000원은 당연히 넘게 오릅니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굳이 비중을 써가면서까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저는 추가 매수가 꼭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쪽 호재로 엮이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현재로서 보면 일단 지지 라인 제가 말씀드린 이 노란 박스를 지켜주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까지는 모르겠고 한 19,4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반등이 보장되어 있다. 여기만 지켜준다면 한 19,4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2만 원 원 저리도 갈 수 있겠네요. 잘하면 한 19,800원 정도를 저항으로 봐야 되니까 그 아래에서 파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여기도 넘으면 2만 4,900원도 넘겠죠. 그러니까 1만 9,800원 정도를 저항으로 보고 이 아래 노란 박스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 이 안에서 대응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만 2천 원 깨지면 바로 손절해야 되겠네요. 1만 150원이요. 1만 150원까지요. 네, 1만 150원이 깨지면 본격적으로 조정 파동이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만 150원까지만 지켜준다면 1만 9,800원까지의 상승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보여지고 여기도 돌파한다면 정구점인 2만 4,900원도 넘을 것 같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1만 2천 원 1만 2천 원 1만 2천 2백 원부터 1만 150원까지가 지지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이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있다. 여기는 깨질 확률보다는 지켜질 확률이 훨씬 높은 자리다. 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예. 네, 아직까지 또 워크 관련 주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해봐도 좋겠다. 하지만 지지선을 좀 알려주셨으니까요. 지지선 보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가라든지 좀 비중에 따라서 또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보다 더 정확하고 좀 든든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위안 창구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장중에도 시장 흐름이라든지 종목 분석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15 최재원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을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또 우리 시장에 굉장히 든든한 맏형님이죠. 대장주 삼성전자 매수가가 8만 천 원이시고요. 비중이 90%나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 8만 천 원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중도 90%나 되셔서 굉장히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위원님 좀 도와주시죠. 네 삼성전자 국민 주식이죠. 일단은 저는 이 상담에 조금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도전 100점 100승 최저원의 도전 100점 100승 시간에 7만 400원을 매수가로 낸 올라갈 거다. 삼성전자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낸 종목이고 그때 조금 분석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서 많이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간다면 10만 전자는 모르겠지만 8만 5천에서 9만 전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방송을 안 보신 거죠 일단.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장대양봉이 기대되는 정도인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코스피가 오르면 절대 삼성전자가 안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초반에 특히. 반등 초반에 삼성전자가 같이 장대양봉을 내줄 거예요. 같이 장대양봉을 내주면서 올라갈 텐데 이게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차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아요. 한 7만 4, 5천 원 정도까지는 일차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여기를 넘어야 여기를 넘어야 이제 8만 5천이든 9만이든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 매수가가 8만 1천 원이기 때문에 비중도 90%죠. 이거를 비중을 10%를 지금 뭐 추가 매수 한다고 해서 평당가가 막 낮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이 비중 그대로 갖고 계시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가 고점을 넘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인 겁니다. 다만 가봐야 아는 건데 현재 파동의 흐름을 보자면 충분히 넘고도 남습니다. 힘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좀 기대해보셔도 되는데 제일 일단 안심을 할 수 있는 구간은 7만 4천 원, 7만 5천 원을 확실하게 넘어주면 그때는 진짜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그 전까지는 여기서 막히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8만 1천 원, 7만 5천 원 약간의 조금 크는데 크다면 큰 손실이죠. 크다면 큰 손실인데 만약에 7만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까지 왔다가 좀 지지부진하다면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대형주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 조정장애, 코스피 조정 받으면서 대형주들 조정 많이 받았죠. 대형주들이 막 20%, 30% 많이 빠진 건 40, 50%도 빠졌는데 회복할 때 보면 개별주들 다 회복하고 수익권 올 때 대형주들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라고 꼭 안전한 거 아니고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종목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저항라인은 7만 4천 원에서 5천 원 부근이다.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올 것 같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확실하게 돌파해준 다음에야 알 수 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막힌다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장투에 자신 있다. 기다릴 수 있다 하시면 제 감을 좀 믿어보고 코스피가 고점도를 파할 거라고 믿음과 함께 계속해서 보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오후마다 제가 계속해서 시장 분석을 해드리니까 제 방송 보는 것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예측에 있어서는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제 방송을 좀 필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7만 4천 원, 5천 원까지는 일단 보유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본 다음에 대응하자로 대응책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한 8만 5천 전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또 시장 분위기가 잘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선은 7만 4천 원 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일 오후 3시에 서울경제TV에서 최재원의 백전백승에서 또 추천해 주신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잘 챙겨보시면서 대응 전략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종목이고요. 3만 3천 2백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나 된다고 하십니다. 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주였는데 얼마 전에 또 테슬라에서 배터리 교체를 하겠다라는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천슬라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또 명신산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께서는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일단은 여러분들 참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이제는 충전소 관련주까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배터리랑 충전소 관련주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좀 자체적인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테슬라 마음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그럴 거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테슬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 쪽에서는 조금 투자를 조심하는 게 좋고요. 이번에 그냥 중국 쪽이죠. 중국 배터리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관련주들이 폭락을 맞았는데 현재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되려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 종목을 만지는 세력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주주분들도 그렇고 조금 눈치를 보는 듯한 차트인데 일단은 2만 4천 3백원 2만 4천 3백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상승을 위한 지지대 최종 지지 라인 정도는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이탈한다면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저점을 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2만 4천 3백원이 지켜져야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발사대 정도는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수가가 3만 3천 2백원인데 굉장히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는 회사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올라와 준다면 다행히도 평당가까지 올라와 준다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30%를 줄여서 10%만 갖고 계시든가 아니면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소도 말씀드리는데 충전기 틀이죠. 아이폰 충전기 다르고 삼성 충전기 다르듯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이 충전기 형태를 만들어버리고 그거를 이제 계약한 곳에만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지금 관련 있는 충전소 관련주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은 테슬라가 갖고 있고 그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배터리나 충전소 관료주들은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요하는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재가 터져버렸고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24,300원을 지키면서 한 번 정도의 반등의 가능성은 남겨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다만 24,300원이 이탈한다면 어디서 지지받을지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24,300원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 4만 원, 4만 천 원 정도까지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긴 한데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가 있는 테마인 만큼 너무 오래 끌고 가시기보다는 매수가 자체가 나쁘지는 않으니 조금씩 올라가면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는 좀 이렇게 일론 머스크 그의 마음을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이나 종목에 관해서 위원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15 최재원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제 또 이번 주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장 대응 전략도 좀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장은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일단 다음 주는 제가 월요일일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오늘 2,990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코스피의 장대양봉 1봉이 장대양봉이 나올 수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게 정말 막 3%, 4%씩 오르는 그런 장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이 아니다 하면 월요일 날이 좀 장대양봉이 나오는 날이 아닌데 코스피가 2,990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대형주 물리신 분들 있죠. 삼성전자 같은 거 추감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꼭 하시고요. 미국 증시가 저렇게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대놓고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지난번에 만들었던 2,900 저점을 깨고 혼자 막 엄청나게 하락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방보다는 현재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상방으로 연장파동을 위한 좀 최소한의 강한 지지 라인은 지켜주고 반등했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파동을 쭉 이어갈 확률이 높고 이어간다면 코스피 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현재 대형주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는 수익권이신 분들보다는 물려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보고 있고 월요일이 당장이 아니라면 마지막 추감해서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내 포트에 대형주가 아예 없다 이것도 좀 안 좋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좀 개별주나 개별적인 테마 관련주들이 강세인 시장이었다면 코스피가 장장봉을 뽑으면 그냥 삼성전자 몇십조, 몇백조 되는 회사들이 전부 다 그 수급을 가져가요. 걔네들이 1%, 2% 오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나 개별 테마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없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는 대형주 한두 개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시켜놓는 게 어느 정도 수익률을 해칭하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정말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코스피의 장장봉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싹 가고 개별주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볼 확률이 높으니까 그에 맞춰서 포트를 좀 짜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떨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대형주에도 좀 시선을 보내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계좌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만나봤고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통화와 소중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15 최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